진앙한테 저희가 병원에 식사를 도전하는 거지 진앙이 많이 먹기를 바라는 거 아녜요 식당이 조금만 먹을게 오 근데 약간 좀 조금만 더 있다가 드세요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야 열심히 부사하다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랜만에 아 오늘 진짜 내 평생 너무 고마운 제2의 인생을 살려주는 분 아니야 이분한테는 헬리베이드를 먹여야지 아 힘들어 나무도 어디서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구태할 필요가 아니라 가스에 사면 안 되겠네 이분을 위해서 손수 이건 제가 다 시키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 제형 손님이 오나 본데 오늘 오늘... 혹시 세븐틴이나 토마체나 오나요? 양이 초록매시는 1.5짜리로 6개를 먹고 코너를 20개를 먹여 걱정이에요 젊은 나이에 벌써 이렇게 몸이 흡사해서 이분을 위해서 직접 제가 따신 밥 한 줄 해가지고 먹이는 게 이게 한국인으로서 예의가 아닌가 해서 감사의 봉은의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 위주로 하니까 제가 오늘 조금 날로 먹는 게 아닌가 고기도 진짜 한번 날로 먹어보려고요 아 갈수록 이거 문제가 많아 스텝 한번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경호야 오늘의 질문입니다 아 눈물을 하려고 그래 너무 이 친구가 없었으면 저 진짜 고기도 했어요 진짜 이분이 처음에 저희 살려줘가지고 제가 100만 넘고 유튜브로 상 두 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저의 유튜브 엄마 씨양을 모시겠습니다 아유 씨양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진짜 아 오랜만이에요 안 줘 안 줘 안 줘 아유 더 이뻐진 거 같은데? 아유... 뭘 했지? 아니에요 아직 나이 들어서 나이는... 나는 그러면 죽으라는 거야? 다른 분위기 하는 거냐? 아니에요 씨양이 주창기에 함께 해줬잖아요 845만 아 지금 아유 아 이거 들고 다니세요? 차에 하나씩 다 있어요 아 진짜요? 저는 이거 라면받침 라면받침? 네? 라면받침 너 집에 갈래? 아니요 아 장난이 어 이거가 많이 늘었다 어? 800만이 넘었다며? 아 맞아요 800만 이번에 이거 1000만 되겠네 이제? 살짝 조금 기대나고 있는데 근데 1000만 되면 그 다이아몬드 뭐 준다며? 네 맞아요 다이아 버튼이 있는데 아 그거 저 너무 갖고 싶어요 1000만 받으면 나 구경 가도 돼? 아 제가 들고 나올게요 저도 그러면 맨날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럼 약속해줘 1000만이 나오면 들고 나온다 아 알겠습니다 진짜요? 네 확실해 약속했습니다 아 네 키패나 키패나 질문에 추가표들을 막 나눠주고 다닐다는 건 뭐야? 제가 그 800만 기념이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퀴즈를 내서 못 맞추시면은 10만 원 성품권을 드리고 맞추시면은 아이패드를 드리는 거예요 와 그래 맞추면 주는 거야? 와 그거 비싸잖아 아무래도 좀 아 도대체 800만 그러면 800만 구독자 생기고 스태프들한테는 뭐 또 해준 거 있어?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평소에 잘 나오면 이제 보너스 아 좋아 아 아뇨 아뇨 점수 같은 건 없었다고 얘기했네요 보너스 같은 건 없었어요 저 같이 하세요 갈래요 어디로 와 솔직히 저거 다 드실 수 있어요? 3kg 3kg 아니 3kg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마솥에 장작분으로 해가지고 삼겹살 제가 좀 구워드릴게요 아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불부터 좀 피우고 앉아있어 앉아있어 아니 그래도 좀 못 가세요 아니 아니 도와주지 마세요 사멘 이상한 옷衛 허리 문 원래 이정도는 나는거 아니야? 아니 자기 가족 아니라고 원래 이 정도 나으니ก 뭐로 이제 구워둬겠죠? 제가 해드릴까요? 말씀하면 laissez 내가 하게 swear 가운드는 등 치를 구해야 하니까 가운데를 비우고 아 kaç 테두리로?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아프죠. 먹어보고 문의한다고요. 이렇게 바운드를 부어서 취향이 역시 다르네. 먹을 줄 할 줄 아네. 오징어 먹기 꼭! 하나 더 해요? 많이 한 6개. 6개요? 조금씩 당기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? 아, 당연하죠. 어떻게 먹지, 이런 거에요, 우리. 이 정도면 돼요? 하나 더. 하나 더 먹는다고요? 네. 이건 그냥. 아니, 여기 하나 더 하나 더. 알았어요. 어? 나 걱정대로 그러지. 감사합니다. 아니, 이 정도는 충분히 먹죠. 이 정도는 보통 한 6명 먹는 거 같아요, 한 6명? 저기, 김치 먹을까요? 그냥 놔요, 놔요, 놔요. 아, 잠깐만. 잠깐만요. 이거 반 잘랐어야 되는데, 너무 크다. 감사합니다. 아, 제가, 제가. 아니, 아니. 잠깐만요, 제가.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찍은 거 다 해라. 아하하하. 어르신 것 같으면 찍은 거야. 제가 할까요? 네. 와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썸네일은 이렇게, 이렇게 들어요. 오오오.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? 알까? 선생님, 저를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요? 제가 다 먹는 느낌으로 이렇게 놀라시는, 놀라시는. 아니요. 아니요. 이게, 잠깐만요, 뒤집어져야 될 거 같아요. 어, 얼마나 급했으면,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, 원래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. 아하하하. 죄송하네요. 알겠어요. 맛있어야 돼, 얘기해도. 뭐 좀 해보실래요? 예, 예, 예. 하하하하. 지지 분들, 될 거 같아요. 네? 와! 와.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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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. 아, 오늘 제가, 드렸을 때 듣는 거죠? 제가 해드려요? 어, 제가. 하하하하. 제가 좀 신으시지 않나요? 예, 예. 분실을 좀 써볼까요, 그냥 내비둘까요? 일단은 내비두고, 먹기 전에 받을 거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오, 먹을 줄 아네요. 이거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 겁니까, 그러면? 그냥 먹으면, 많이 먹으면.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? 많이 먹으면 맛있겠다. 이쪽이 약간 덜 익은 거 같아서. 제가 근데 이쪽이 덜 익은 거 같은데. 이쪽은 좀 징그러운데요? 맛있겠는데요, 왜요? 나 얘 기름이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. 기름 많이 빠지는 거 같아. 이게 왜 약불에 이렇게 계속 익히면, 많이 있으면 기름이 다 빠지거든요. 아, 그래요? 보통 먹방을 혼자 아주, 옆에 누가 이렇게 귀찮게 안 하죠? 혼자 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. 아, 옆에 있으니까 짜증나요? 제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에요. 사실 오늘이 찌양한테 저희가 보은에 식사를 대접하는 거지, 찌양이 많이 먹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. 아, 네. 아, 큰일이네. 아, 이거 짜내는 건 재밌네. 네. 아, 냄새 진짜 많이. 와, 진짜 맛있겠다. 저, 빨리 먹기 쉽다. 와, 맛있겠다. 이렇게 막, 이렇게. 나도 똑같이 줘볼래, 나도 줘봐요. 네. 아, 맛있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진짜 맛있겠다. 조금 살짝. 자, 잘 먹겠습니다. 가마솥 맛이 나네. 가마솥 맛이 나네. 가마솥 맛이 나. 음, 그치? 오, 약간. 약간 풍제된 것 같은 맛이 나는데. 오, 맛있어. 가마솥 맛이 나네. 가마솥 맛이 나. 가마솥이 이미 들어가는 것 같아. 이거,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? 아, 맛있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음! 맛있다. 이거 질향이에요, 질향. 질향 하나도 안 낸게요. 음. 엄청 두꺼워가지고. 음. 음,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. 이거 쌈장이야? 음. 아. 쌈장 맛있다. 어. 맛있는데. 맛은데 이거 잘 구웠는데요? 음! 진짜 맛있다! 아 진아 계속 먹어야지, 막 10개씩 가위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음식? 비례해줄래니까 진아는 진짜 복을 평온한 거 같아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돈 버는 거 아니야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랬어, 좋아서 진짜 좋아요, 그래서 먹을 거 워낙 좋아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소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름 넘어서 뭐 할 거예요? 그럼 그때 가서 아니면 형한테 안 와요?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수상스럽게 왜? 맛있어 진짜 거짓네요 그래도 음 지금 알아서 해겐 먹었는데 부서가 무르거든요? 아우 배불러 아우, 이걸 먹는 줄 알겠네, 맛있네 잘 내려가요 근데 찌양이 다 먹는다, 먹기는 나 진짜 안 먹는 줄 알았는데 찌양이 이거 다 먹어 맛있어 맛있어? 천천히 먹어, 어쩜 먹을 게 없어, 먹는 사람 아, 좋아요, 천천히 드시라고 천천히 드시라고 음 더 안 드셔도 돼요 아, 진짜 부족할 것 같은데 아니, 아니, 그렇게 안 해도 돼요, 괜찮아요 이게 부족하면 더 드실 수 있어요? 아, 당연하죠 진짜 잘 먹는 걸 그랬다 계속 먹어, 지금 끝나셨어요? 저녁 끝났죠 정말요? 저 배불러서 못 먹어요 불멍처럼, 멍멍 부기야, 멍멍 멍멍 자, 멍멍 응 저녁에도 약속이 있습니까, 혹시? 저 집에 가서 밥 먹어요 저녁 때 뭐 드실 거예요? 약간 냉면이나 냉면? 평양냉면하고 불고기 어때요? 사몽냉면 아, 안 맞네요 아니, 난 찌양을 너무 좋아하니까 휴낭이랑 꼭 하고 싶어 먹방 휘낭시애 투어 어때, 휘낭시애 휘낭시애요? 어 휘낭시애가 맛있다고 생각하면 좀 왜? 난 제일 맛있는데 지금 프랑스 귀족들이 자주 먹었던 거래 내가 프랑스 귀족인 줄 알았어요 피낭시애는 무슨 퍽퍽한 맛으로 먹나요? 진짜, 진짜 몰랐어요 아, 그럼 전국에 피낭시애인 260만 피낭시애인들 무시하시는 거예요? 프랑스 귀족 무시하시는 거냐고요? 노이 14세 무시하세요? 우리 잘 안 맞네 그러면 찌양이 추천하는 떡볶이집 투어 그 찌양이 골라줘야 돼요 아, 떡볶이집 투어 잘 알죠 제일 좋아하는 집이 있어요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은 정말 다 아는데 제일분식이라고 되게 시장 떡볶이 엄청 맛있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거 찌양에 유튜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저희는 이런 컨텐츠 안 해요 이런 컨텐츠 안 해요 왜요? 왜요? 아 저희는 그냥 오로지 먹방이라서 찌양 베스트 5 떡볶이집 한번 가자 좋아, 떡볶이집 괜찮나요? 요즘 먹방하면서 푹 빠진 음식이 있어요? 빠질려야 빠질 수가 없는 게 먹방의 인기 메뉴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아, 대림한 음식이니까? 고기, 라면 한숨을 땡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나와요 의외로 안 나왔던 거 있잖아 어? 이거 뭐야? 진짜 약간 생소한 것들이 잘 안 나와요 피낭 시에는 몇만 예산 피낭 시에는 피낭 시에는 솔직히 솔직히 50만 진짜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갑 지갑 디저트 하면 조회수가 많아요 지갑 고기 네, 고기 해산 초밥 해산 초밥 한 2천만에 넘었어요 아, 2천만에 넘었다고? 그럼 우리도 먹방으로 가자 아, 근데 먹방 조회수 잘 나오시던데요? 우리는 리뷰 간 100만원 기본은 빠져요 아, 케이크 봤어요 백몇 조.. 아, 이십 몇 종이네 이십 몇 종이네 아, 맛있다 아, 잘 먹는다 진짜 매실 한 통 다 먹었어요 두 번째 통이에요 이게 소화가 은근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나도 제 느낌 따라 먹게 되네 알았구나 이게 뭐니까 꼬리 아까 거면 맛있다 이게 되게 맛있어요 아, 난 진짜 많이 먹었네 두 분이서 4kg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 다 먹은 거예요 이야, 얘는 진짜 옛날보다 더 먹는 것 같은데? 내가 0.5kg 먹었다고 치면 500g이나 드셨어요? 500g도 못 먹은 것 같은데 3.5를 찌양이 먹은 거 아니야 몇 프로 찼니? 지금요? 어, 솔직히 30? 40? 진짜 맛있잖아 100%까지 찼다가도 한 10분 지나면 또 한 70 내려오니까 이렇게 토크하면서 하니까 방송도 재밌지 않니? 어때? 평소보다 배가 더 안 찬다 했더니 이게 말하면서 먹으니까 소화가 더 빨리 돼서 나 밥 먹으니까 입 닫으라는 거 아니야 어? 입 닫을 테니까 먹어 말하면서 하니까 금방 저 배 안 부르잖아 말하면서 먹으니까 찌양이랑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? 소포구 한 번 가고 소포구 한 번 가야 돼 고기 한 번 가야 돼 고기 상점 뒤에 잠시 먹음이 있을까요? 아... 진짜 먹으신 거예요? 어머 아, 이거 썸네일 peso 지아 원래 꿈이 뭐였어? 꿈요? 말 시키지 말라고 그랬지 안 시키게 안 시키게 그림 troop 꿈이 뭐였어 옛날에? 사육사용 사육사 아니고 뭐, 사육사? 사육사요 사육사 사육사 곁으로 고려. 찌양은 명품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저 금 이런 거 좋아하더라. 금 이런 거 이렇게. 아 내가 따뜻하고 찌양이 밥 먹는 게 더 많이 나온다니. 31년 예능 외길 인생 찌양 먹방의 지다. 아 배고파지. 삼겹살을 찌양이 3.5kg 드셨어요. 이거 먹고 라면까지 이렇게 먹으면. 후식으로 라면을 준비했거든요. 라면 끓여서 먹죠. 아무튼 여기 있는 거 다 끓이면 돼. 네 다 끓이면 돼. 다섯 개. 큰일 났다 지금. 간단하게 오늘 한 봉지만. 다섯 개 한 봉지라서. 한 반 개밖에 못 드시지 않을까요? 무시하는 거예요? 한 개는 먹을 수 있어요. 라면 배 따로 있어요. 왜 이게 뭐라고. 나 이거 처음 봤어 다섯 개를. 아 젓가락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. 네. 똑같이. 너.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어? 담아서 라면 많이 끓여봐가지고. 끓는다 끓는다 끓는다. 물 끓는다. 아니 조금 더 끓으면 넣어볼까요? 대접해 주려고 했는데 찌양이 끓이네. 미안하게. 찌양이 끓이는 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안 먹어봐. 어 이것도 넣어도 되겠다. 그건 왜 넣는 거예요? 이거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약간 고추 기름 같은 거라서. 감칠맛이나. 그럼 너 넣어봐. 살짝만 넣을게요.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잘 먹겠습니다. 그럼 한번 짬뽕 날이 한번. 근데 약간 지금. 조금만 더 있다가 드세요. 조금만 더 있다가 드세요. 저는 지금. 아니 말이 이상한데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말이. 맛있게 익으면 드시라고. 저는 덜 익은 상태에서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. 그러면 뭐. 맛있어? 제가 그럼 김이 사는 걸. 좋아 좋아. 아 라면 허락 맞고 먹네. 맛있다. 가만히 손에 끓는 게 더 맛있다. 아니 맛있어요. 아 좋다. 오 잘 드시는데요? 조금 끓였나? 뭘 조금 끓여 많은데 아직도. 왜 이렇게 맛있냐? 희한하게 맛있어. 그릇 하나 더 있네요. 이거 면 좀 빼먹고 빼먹으려고. 희한하게 먹으려고. 희한하게 먹으려고. 희한하게 먹으려고. 희한하게 먹으려고. 야 양수물. 야 양수물. 야 양수물 있어라. 다 가져가야잖아. 너는 여기 또 있잖아 안에. 근데 그걸 왜 원치가지고 못 먹게. 아 너무 맛있다 진영아. 아니 아니 오래 끓이면은. 아니 지금 그래도 없으면 내가 이면 안 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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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아니 아니. 잠깐 오래 끓이면 꿀까봐 여기도 더 던져 놓고. 오해가 있었네. 난 너도 확 졌길래. 너무 맛있다. 희한하게 먹으려고. 희한하게 먹으려고. 희한하게 먹으려고. 희한하게 먹으려고. 안 먹으려고. 안 먹으려고. 네가 여기 있는데 왜 떴다고. 못 먹으려고 욕심쟁이야. 난 이제 못 먹으려고 배불러서. 네. 가만히 소리로 하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민혈로. 음. 먹는 소리도 맛있게 해야 돼. 다 챙기면 돼요? 하나 더 넣으면 어떡해요? 희한하게 먹으려고. 희한하게 먹으려고. 희한하게 먹으려고. 희한하게 먹으려고? 아 이렇게 끼얹기라고. 희한한하게 먹으려고. 왜 그래요? 막 얘기해 봐요. 그러면 얘기해 봐요. 이 먹으려고 하는 시간이 없나 해서. 아아. 아아. 이렇게 해볼게요. 모르는 소리를 보면 고보다는 거 알겠어요. 아아. 그치? 엉지를 웃어주세요. 아니예요. 일찍지 안 웃겼는데 인위적으로 숨가죠? 예. 네. 뱀말이 없으면 웃는 편이라. 어?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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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주 뺐어요. 어떡해? 좋은 거예요. 근데 왜 놀래? 이 정도면 뭐 일, 나 안 졸아났네. 먼저 떠드릴게요. 조금만, 조금만 주세요. 이 정도만. 고마워. 이 정도면 대단하다. 못 먹어. 내가 지금 박자 맞추다가 죽을 거 같아. 이거 엄청 쓰러워요. 너무 맛있어. 와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와... 대한민국... 대한민국... 왜 그래? 왜 그래? 안 뜨거우세요? 참... 참는 거지. 엄청 뜨거운데요? 이 정도 못 참으면 연예인 뭐 할 수 없어. 입천장도 단련이 되나? 약간 죽이 되니까 막 훨씬 맛있네요. 찌양만 쫓아다녀도 삼초대끼 밥은 안 굶겠다. 이다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... 저기 봐야 되는데 먹으면 이렇게 부대끼니...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아이콘에도 나눠주고 다녔다며? 아이콘에도 나눠주고 다녔다며? 아... 아까... 아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었어요? 어떻게 가요? 아이콘에... 아이콘에... 하이콘에... 하이콘에... 왜 또 물어보나 있어? 아이콘에... 왜 친한데? 아이고 그런 거야. 나는 진짜 예명한 사람이야. 다 잊고 있어. 너희들 마음을 다 잊어. 우리 좋아하는 남자 안 챙겼어? 어? 8명만이면 나도 죽겠다. 아... 다이아몬드까지는 죽기 전에 안 되겠다. 배불러서는 지금 여유가 없어. 지금 눈 거의 감기셨어. 언니는 왜 하라고 그래, 그냥. 백만 돌파 감사의 보온 대잔치. 우리 찌양과 함께 했는데요. 찌양을 위해서 뭔가 좀... 참갑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라면까지 준비했는데 오늘 참김밥살 4kg 그리고 라면 2리터. 아... 다시 한 번 갈게요. 총 틀... 아 다시 한 번 갈게요. 따락이 아닙니다. 그냥 보시면서 여러분 대리 만족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언제 써요? 아 오늘 너무 맛있었습니다. 다섯,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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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. 다섯, 팔, 팔. 백 명수에 나오는 의미가 있지 않나요? 아 그렇죠. 백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데 거대주고 맛있게 먹었습니다. 끝나면 우리는 뭐가 정의예요? 일단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백만 이번에 넘으신 거 너무... 백십만 백십만. 백십만 백십만. 네. 이렇게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. 짜리였어요. 숭만은요? 맛있었어요. 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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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오늘 내일 너무 많이 먹어볼게요. 맛있게 만들기 바랍니다. 맛있게 만들기 바랍니다. 나중에 만들기 바랍니다. 냉면 투어하고 싶다고 하셨죠? 이거 세 개 어떻게 다 먹어? 냉면 투어하고 싶다고 하셨죠? 냉면 투어하고 싶다고 하셨죠? 냉면 투어하고 싶다고 하셨죠? 냉면 투어하고 싶다고 하셨죠? 감사합니다. 구독하란 말이요! 감사합니다. 뭐해 지금 구독해! 부탁드 soi? 3